반갑습니다. 총리님 팬입니다. 설레네요. 이렇게 어리고 예쁜 분이 제 팬이라니. 성함이? 저는 여행자입니다. 이렇게 뵙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. 전 곧 떠날 거고요. 대한제국은 처음이라 모든 게 참 동화 속 같네요. 대한제국은 처음인데 우리나라 말을 참 잘 하시네요. 아 제가 문과라서요. 이만 봐합시다. 국정리. 오늘은 내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. 먼 길 가실 텐데 먼저 출발하세요. 배야. 배웅하겠습니다. 그러죠. 그럼 금요일 날 봅시다. 가자. 어. ф 스폿 다그. ft 한 난 너때문에 웃는대 넌. 그런 순간이었는구나.